이 시간은 꽤 쉬우네요 여러분 오늘 빨빵 입고 오셨어요? 여기 계신 다른 팬분들도 굉장히 이쁘시지만 유독 저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빛나요 그게 되게 빛나요 왜 이러지 모르겠는데 오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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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또 부산 사투리 잘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한 번 들려주세요 부산 아이가 어 그거 아이가 여기 부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아니야 성표씨 네